그런데 연휴 기간에 또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번에는 연휴를 잘 보내고 올라오는 귀경길에 벌어진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바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그제 오후 7시경 귀경길 차량으로 가득한 충북고속도로의 한 휴게소입니다. 보신 것처럼 서행 안에 차들 사이로 갑자기 한 SUV 차량이 길을 건너든 두 행인을 들이받습니다. 이후에도 차량을 3대나 더 들이받은 이후에나 겨우 멈춰섰는데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추석 연휴 귀경길에 이처럼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영상들은요. 이담 아나운서 저희가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이실 거예요. 지금 보고도 믿기지가 않으실 거예요. 지금 저 상황이 진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지금 근데 저 상황에서 지금 차에 치이신 부상자분들 지금 어떤 상태인지 걱정됩니다. 이 두 분이 차량에 깔리게 됐는데 50대 여성 같은 경우에는 119급대에 의해서 구조가 돼서 병원으로 바로 옮겨졌는데요. 근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60대 남성은요. 자력으로 탈출을 했지만 전신에 찰과상을 입고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분 부부 사이입니다.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요. 편의점 가기 위해서 길을 건너다가 이런 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주변 분들도 충격을 금치 못하셨을 텐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소에 사람이 인산이 인해했었어요. 사람을 치고 주차진 차를 석대를 충격을 하고 멈추게 된 거라고. 사람이 많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연휴 기간에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다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휴게소마다 사람들로 넘쳐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넘쳐난 것과 저렇게 차가 저렇게 빠른 속도로 다니는 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특히 이번에는 연휴가 상당히 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연휴 기간에 약 4천만 명이 이동을 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국내에서 움직이는 분들은 물론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주로 육로에서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휴게소에도 당연히 많은 분들이 계셨을 것이고 정말 더 큰 자칫 더 큰 사고로도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고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더구나 70대 운전자가 운전하던 이 차량은 피해를 당한 두 분을 들이받고도 멈추지를 못하고 더 이렇게 밀려가면서 차량 세대를 더 들이받았다고 하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휴게소마다 사람이 넘쳐났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서행을 하는 게 원칙이 기본일 텐데 어쩌다 저렇게 빠른 속도로 저 차는 달리고 있었던 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해할 수 없는 운행을 한 건데 우리가 보통 이해할 수 없는 운행을 했을 때는 1차적으로 운전자의 음주를 의심하죠. 그래서 음주 측정을 했는데 술을 마시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요? 운전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차가 갑자기 튀어나갔다라고 하면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급발진을 주장하지만 지금 급발진 여부는 그동안 유스파에서 여러 차례 전해드렸지만 밝혀내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저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사고 원인을 정확히 밝혀낼 수 있을까요? 허주현 변호사님.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좀 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차가 정상적인 운행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튀어나가서 보행자를 충격하고 그럼에도 멈추지 못하고 차량까지 부딪히고 나서야 겨우 멈추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가능성은 일단 열어두고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고령 운전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운전자가 70대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동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운전 미숙의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또 운전자 주장대로 지금 너무나 이상하게 갑자기 차량이 튀어나갔기 때문에 급발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경찰에서는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좀 구체적인 수사를 해볼 계획이라고 하는데 급발진 여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입증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원인이 어떻게 밝혀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너무너무 원통하고 억울하고 안타까운 그런 사고였습니다. 세상에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사건!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